민누나 후원멘트 만들자 야 후원멘트 한번 생각해봐 깔싸만거 있나 후원멘트 더 준비해와라 아 양아치인데 완전 나 님들 저 양아치에요? 더 준비해와라 완전 양아치 아닙니까 저 더 없냐? 야 너무 싸가지 없잖아 니네 나한테 왜 그래 나 이런 캐릭터였어? 나 언제부터 이런 캐릭터였어 얘들아 후원멘트 다시 공 하나 더 붙여와 뒤져서 더 나오면 할지 야 내가 이거 후원멘트 후원멘트? 후원멘트 리에라님 만원원 감사합니다 더 가져와 들어볼까? 더 가져와 다시 한번 더 더 가져와 공 하나 더 붙여와 나 진짜 개양아치야 나 나 이거 사실 말하면서 왜 이렇게 부끄럽고 내가 양아치 가지? 공이 하나 덜 붙은 것 같은걸 잔액 남아있으면 알아서 니네 미쳤구나 아 아 아 안녕하세요 후원빌런 니나입니다 아 콧물 나와 너무 웃겨서 5천원 너무 적어 5만원으로 하자 이제 빚은 다 갚았고 이자도 갚았는데 내 시청자들 왜 이래 오늘 오늘 내 시청자들 단체로 약하고 온 것 같은데 더럽다고? 야 니네 옷에 내가 전부 다 콧물 묻힐거야 박진우님 2천원원 감사합니다 그 공이 하나 덜 붙은 것 같은데 그 지갑 조금만 더 열어봐 그거밖에 안돼? 불쌍해서 보내준다 불쌍하다면서 그거밖에 안죠? 공이 하나 덜 붙었잖아 K.O.O.R.P.O.님 1천원원 감사합니다 어? 친구 공이 하나 덜 붙은 것 같은데 잠깐만 지갑 좀 열어볼래? 더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지켜보는 친구들은 뭐 후원 안하나? 어떠신가요? 어 그런 것도 좋아요 K.O.R.P.O.님 1만원원 감사합니다 어머? 공이 1개 더 붙었네 어 세상에 아 지켜보는 다른 친구들은 후원 안하냐? 아 야가치 짓을 하니까 돈이 벌리네 지갑 열어보면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한 천원? 2천원 정도 더 나올 것 같은데 친구야 아 미치겠다 K.O.O.R.P.O.님 2천원원 감사합니다 이거 봐 내가 좀 더 있을 줄 알았어 역시 내게 감은 틀리지 않아 머리카락 없어요 야 있어요 있어요 랜드님 김 밥 냄새 맡아보고 싶어요 어이 가락이 있어 아무색에도 안 나요 아 더러워 흡수하면 빨려 들어가요 코 속으로? 이제 코딱지 된다고요 리먹방우님 1천원 넣은 감사합니다 그 친구 공 하나 덜 붙인 것 같은데 공 하나 더 붙이고 와요 와 붙인 잔한 깨시네 아 이렇게 해달래요 아 그래요? 저희 구독자들이 이렇게 하래요 이제 후원받을때마다 부럽다 저는 그거 하면은 어느 진지충분들이 오셔서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후원해줬는데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여기서 후원한 사람은 아 괜찮은데 재밌는데 이런거 있는데 꼭 후원 안하는 사람들이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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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